은영과 친구들이 깔깔깔 수다를 떨며 교문을 나선다. 건너편에서 은영을 기다리던 성우가 피던 담배를 꺾어던지고 멀찍이 따라간다. 아줌마 돈가스랑 김밥 2인분 떡볶이 2인분 튀김도 1인분 주세요. 나 어제 엄마랑 싸웠어. 맨날 내 동생 편만 들어. 나도 나둔데.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치운다는데도 자꾸 청소하러 들어와선 몰래 내 다이어리 보는 거. 그거 진짜 열받아. 우리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직장 다니는 엄마면 좋겠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는 그런 엄마 말이야. 아이고 요 귀여운 것들. 못됐어 그냥. 엄마가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모두들 깔깔깔 웃는다. 은영은 피식 따라 웃는다. 옅다. 오징어 튀김은 서비스. 와 감사합니다. 성우는 가게 옆에서 지켜본다. 며칠 전부터 학교 앞에서 기다린 데다. 오늘도 몇 시간을 기다려 피곤하고 짜증도 난다. 드디어 아이들이 나온다. 은영과 친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 은영 혼자다. 성우가 가깝게 따라 붙는다. 은영이 주영 내 가게로 들어간다. 뭐지? 왜 혼자 치킨집에 가지? 은영을 기다려 보기로 한다. 예상보다 시간은 한참 지났고 깜깜해지고 쌀쌀하다. 배도 고프다. 성우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본다. 그냥 돌아가기엔 오늘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가까운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우동을 사먹는다. 혹시 약간...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온 건 아니겠지? 한번 들어가 봐. 어디야? 언제 들어오냐? 들어오는 길에 수리랑 안주 사와. 잘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이젠 가게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 등신 같은 놈. 성우는 손바닥으로 이마 한 대 치고는 당당하게 가게로 간다. 어서 오세요. 한 마리 포장되죠? 예. 프라이드로요. 양념으로요. 양념은 여러 종류 있으니까 메뉴판 보실래요? 반반도 괜찮아요. 주은이 메뉴판을 건넨다. 그때 주역 엄마와 은영이 주방에서 나온다. 성우는 자기도 모르게 휙 돌아선다.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걸. 먼저 들어갈게. 응 엄마 수고했어. 주역 엄마와 은영이 팔짱을 끼고 나간다. 사이 좋아 보이는 둘의 뒷모습을 의아해하며 성우는 얼빠진 표정으로 서있다. 뭐로 하실래요? 아 아 아 예 반반요. 한 20분 걸릴거에요. 그렇구나. 여기서 알바하는구나. 저 아줌마랑 같이 살고? 알바는 여기서? 오케이. 성우는 한 손엔 치킨을 한 손엔 술이 가득 든 봉지를 들고 건들건들거리며 집으로 들어간다. 아빠 나 은영이 어디서 뭐하는지 다 알아. 이제 다 알아냈어. 치. 지가 도망가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뭐. 하루종일 그거 알아내려고 나갔나? 아이고 너도 참. 그래 어디서 뭐하는데. 치킨집에서 알바해. 그때 그 아줌마랑 같이 사나봐. 크으 역시 물보다 시원하다. 도대체 뭐라고 하고 같이 살게 된걸까? 고개 원래 어려서부터 눈치만 살살 보더니 먼 끼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아이고 그것도 재주라고. 참. 아 뭐하노? 소주 한병 따봐라. 쓰읍. 아 참 신기하네. 그날 밤에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말짱하게 살고 있지? 치킨 가게라고? 응. 다음에 한번 가보자. 이거 거기서 사온거야. 어? 진태는 포장지를 살펴본다. 맛은 있네. 그치 맛있지? 은영이는 너 못 봤나? 응. 볼 뻔했지. 봤으면 은영이 표정 어땠을까? 크크크크. 얼른 마시고 한 병 더 따봐라. 대충 시간도 알았으니까 언제 치킨 땡길 때 같이 갔봐. 가서 은영이 깜짝 놀래켜줘야지. 상상만 해도 재밌다. 크크크크크크. 주말 저녁 가게는 쉴 새 없이 바쁘다. 은영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능숙하고 빠르게 일을 한다. 성우 부자가 가게에 들어선다. 은영이 테이블을 닫고 있다. 성우 부자는 그 테이블로 가 앉는다. 어서 오. 은영의 머리 속이 하얘진다. 열심히 하네. 성우가 희죽해죽 웃는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어서 메뉴판 갖고 와봐라. 진태도 능글눥글 징그럽게 웃으며 은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은영은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몸이 굳어 우물쭈물 거린다. 성우가 은영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며 웃음을 내뿜는다. 빨리 메뉴판 안 갖고 오고 뭐하노. 은영은 옆 테이블에 있는 메뉴판을 얼른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으로 달아난다. 아줌마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있겠어요. 응? 지금? 네. 주은이 들어온다. 은영이 아프단다. 많이 아파? 나한테 약 있는데. 은영이 아랫비를 쥐고 괴로운 신용을 한다. 도저히 안 되겠어? 예. 어지럽고 못 서 있겠어요. 아이고 어쩌노. 할 수 없지 뭐. 집에 가서 따뜻하게 배 깔고 자. 약 갖고 가서 먹고. 예. 내 일을 줄 알았다. 내 진작부터 주말이라도 알바 한 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은영이 난처해한다. 괜찮아.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어서 들어가. 이소방 불러라 어서. 결혼식 갔는데. 여기 주문 안 받고 뭐합니까. 진태가 주방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른다. 아예. 주혁 엄마가 나간다. 은영은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로 나가 소리 안 나게 대문을 닫은 후 달리기 시작한다. 성우 부자는 주혁 엄마가 다가오자 의아해한다. 성우가 호를 쓱 돌아보더니 주방 쪽으로 목을 빼고 기웃기웃한다. 치맥 반반 이걸로 주소.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영이가 안 나왔네. 친. 이게 주방에서 안 나올 모양이네. 아까 은영이 얼굴 봤지? 하얗게 질리는 거. 크. 은영은 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다. 집에 들어와 문을 확실히 닫고서야 털썩 안자 가쁜 숨을 몰아쉰다. 집 근처에 치킨집 많은데 왜 여기 왔지? 먹음직스런 치킨 세트가 차려진다. 여기 물도 주소. 예. 아까 학생이 소빙하던데 어디 갔습니까? 학생? 아 은영이 말입니까? 예 은영이요. 성우가 냉큼 맞장구 친다. 은영이를 알아요. 은영이 아빠입니다. 예? 전 오빠고요. 하하하하. 왜 그렇게 놀라세요? 크크크크. 은영이 아파서 오늘은 일찍 들어갔는데. 왜 안 나와보고. 아프다고요? 예. 다음에 뭐지요? 아 예.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혁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손짓으로 딸을 부른다. 엄마. 이사방 곧 올 거야. 왜? 저기 저 사람들. 은영이 아빠하고 오빠란다. 8번 테이블 저 남자 둘? 그래. 진짜? 사람들 좀 거칠어 보이던데. 은영이랑 하나도 안 닮아 보이고. 아프다는 거 거짓말 같지? 엄마. 일단 말 걸지 말고 부르기 전엔 근처에 가자. 하지도 마. 은영이한테 나중에 물어보자. 주는 은영이 걱정된다. 톡으로 확인한다. 잘 들어갔어? 집이야? 예. 그래 쉬어. 요게 내뺐네. 미꾸라지처럼. 언제까지 피해다니나 한번 보자. 참네. 키워준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 줄 알면 그게 얼마나 놀랄까. 기절하겠지 아빠? 하하하.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